지방선거 경기도의회를 장악했죠. 부산시의회, 서울시의회 다 뭘 한 겁니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다 사람을 뽑은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여러분들 구청장, 시장, 군수 전체 가운데 93.5%를 여러분들 민주당이 차지했고 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는 95.07%가 차지한 겁니다. 아마 광역시의회 95.07% 가운데 출신지역을 다 조사해보면 특정지역 출신들이 대거 들어왔을 겁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광역시의회를 프로그램으로 조작해서 여러분들 승리를 거두고 바로 위에 기초자치단체장이죠. 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군수를 다 해가지고 93.5%를 갖게 되고 그다음에 광역시의회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훔치고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다 훔치고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다음에 뭡니까? 대통령을 훔친 거죠. 그리고 훔치려고 노력했다가 실패한 경고 가장 하이 레벨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해서 가장 하이 레벨이 광역시의회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대통령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모든 선거의 공통점은 뭐죠? 프로그램을 조작한 거죠.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당일투표와 사전투표를 합쳐가지고 결국 압승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쓴 거 아닙니까? 오늘 사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경기 구리시의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경기 구리시에는 모두 8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의 선거구가 53개입니다. 53대 제로입니다. 단 한 곳도 사전투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 그 당시는 자유한국당이었죠. 후보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53대 제로입니다. 서울 전역에서는 1480대 제로입니다. 왜 이렇게 제로가 나옵니까? 투표소 레벨마다 일정한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표를 훔쳤기 때문에 모든 투표에서 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프로그램을 돌린 결과입니다. 1480대 제로지 1475대 5가 나온 게 아닙니다. 구리시에는 53개인데 53대 제로의 여러분들 성적표가 나왔지 50대 3이라는 성적표가 나온 게 아닙니다. 전국에서 자유한국당은 단 한 곳 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소 레벨에서 승리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왼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서형열 후보입니다.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가 모두 다 모든 동에서, 4개의 동에서 다 높습니다. 첫 번째 동에서는 5.7% 높고, 다음 동에서는 7.7% 높고, 다음에는 6.8% 높고, 다음에는 5%가 높습니다. 분포는 5%에서 8% 플러스입니다. 사전투표가 항상 5에서 8% 높은 겁니다. 다 4개의 동에서. 자유한국당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 숫자가 딱 일치합니다. 당일 투표에 비해서 항상 5.7%가 적습니다. 마이너스. 항상 7.7% 적습니다. 마이너스. 항상 6.8% 적습니다. 마이너스. 항상 5% 마이너스입니다. 두 숫자가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아름답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아름답습니다. 이건 자연수가 아닙니다. 무작위수가 아니고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뭘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기도 광역시의회에 구리시 제1선거구의 선거결과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누가 당선됐는가 하니까 민주당의 서형열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몇 프로를 조작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14%를 조작한 거죠. 14%를 조작한 겁니다. 14%를 조작했다는 것은 왼쪽에 플러스 17%를 더해주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7%를 빼앗은 거죠. 사전투표율 조작. 총 조작이 7%가 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미 찾아냈기 때문에 당선자의 표수까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이 5600표, 자유한국당이 8600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뭡니까? 민주당은 5천표, 자유한국당 9200표를 받은 거죠. 14%를 조작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정확한 마지막이 진짜 득표수입니다. 이것은 뭐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조작된 득표수, 가짜 득표수인 겁니다.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맞지 않죠. 마이너스 81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후보별로 표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표수가 많이 남습니다. 민주당은 52표가 남고 한국당은 17표가 많고 그래서 이걸 합치게 되면 무협표 12표하고 합치게 되면 81표가 되죠. 82표를 처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82표라는 것은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자 항목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경기도 광역시의 구리시 제1선거구의 선거결과입니다. 이게 전국에 다 나온 겁니다. 다 나온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물겠다. 그거는 그야말로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면 구리시에는 또 투표소가 한 개 더 있습니다. 투표소가. 여러분들 다른 투표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리시의 제2선거구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임창렬 후보는 첫 번째 동에서 7.7% 플러스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7.7% 두 번째 종에서 3.6% 플러스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3.6% 세 번째 종에서 뭐죠?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6.8%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6.8% 네 번째 동 소재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7.4%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7.4% 조작을 했기 때문에 좌우대칭이 착하게 일치하고 각 동별로 조작한 여러분 사전투표 수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로 수치까지 일치합니다. 엄청나게 조작질을 한 거죠. 이게 경기도의해 구리시 제2선거구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광역시의회를 뽑은 겁니다. 광역시의회 의원들을. 그래서 서울은 110석 가운데 102석을 여러분들 민주당이 차지한 겁니다. 그 102석의 지방 출신들을 조사해 보게 되면 재미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누가 제보 좀 해 주시면 보도하겠습니다. 아마 수십 퍼센트가 특정 지역 출신일 거라고요. 이렇게 나라를 그냥 도로가 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책이 아니라 보통 인간으로서 양심과 양식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 이거는 덮을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구리시 제2관내 구리시 제2선거구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구리시 제1선거구가 여러분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53개 모든 투표소에서 그러니까 구리시 1선거구는 4개 동이 있고 그다음에 구리시 제2선거구는 또 4개 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합치면 8개 동입니다. 8개 동에는 동산하의 모든 그런 투표소 숫자가 53개입니다. 53대 제로인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14%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4%를 다 빼앗았기 때문에 한 곳도 예외 없이 53개 전부가 누가 승리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 승리한 겁니다. 이런 조작을 전국에 걸쳐서 한 겁니다. 전국에. 모든 광역시를 다 훔친 겁니다. 서울시의회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울산시의회 다 훔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해결할 수 있겠냐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가능성이 없겠죠. 그럼 공박상은 왜 하느냐 나라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국민들이 나서 가지고 저항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자의에 따라서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멸과 미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오늘 군주론을 등용을 시킨 겁니다.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알아서 해결해 주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다 던졌는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달라졌는지 아니면 측근들이 휘둘려졌는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마음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야겠다 관대하게 돼야겠다 사랑으로 돼야겠다 군주론의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추측을 하죠 첫 번째는 본인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라는 그런 사람 자체가 외부의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내부에는 정의감이라는 이런 것이 말하는 거와 달리 그냥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너무나 위험이 크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주변에 첫 건이 뭡니까 권영세, 김기현, 이준석, 하태경, 전진석 이런 사람 권성동이 다 포진해 있어 그 사람들은 다 정치판에 달고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덮으려고 결정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본인이 실상을 파악하고 보니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야 될 그런 정도의 사안인 겁니다 부정선거가 너무나 성행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겁이 나서 또 덮을 수도 있겠죠 뭐가 가장 큰 우선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뭐다?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절실한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라 밥 먹듯이 행해자가 어떻게 되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런 마음이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방송에 뭐가 나왔습니까 대중이 절실히 강구하는 절실히 원하는 그 절실히 원하는 거가 돈 달라 우리에게 보상금 달라 그게 아니고 사람은 빵도 원하지만 뭡니까 정의감이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옳은 것을 갈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의감이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아니 부정선거가 밥 먹듯이 전국의 광역시 의회의원까지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냥 뽑는 이런 법이 어딨노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국회의원을 다 그렇게 조작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당신한테 표를 줬는데 당신이 안 움직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그때는 뭐가 발생한다고 군주로는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때는 군주가 경멸과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경멸과 미움의 대상이 되면 그때는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대중들이 지향하는 거죠 존경과 두려움이 대상이 될 때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 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네가 핫바지네 네 거짓말쟁이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럴 위험이 참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만 드리면 그게 힘드니까 누구를 데리고 온 겁니까 마키아벨리를 오늘 모셔온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저 옛 사람이지만 마키아벨리 남긴 어록은 다 지금 남아있으니까 군주가 사랑의 대상과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동시에 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은 타인에게 달려있지만 두려움이란 것은 자신이 하는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타인에게 휘둘려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호인이란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마키아벨리가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군주가 경멸과 미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애걸하고 요구하고 외치고 고함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절실하고 관절하고 너무나 정의롭고 성스럽고 너무나 온당하고 온전한 일을 당신이 안 하겠다 군주가 안 하겠다 그럼 뭐를 한 겁니까 당신이 타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때 대중들의 마음속에는 경멸과 미움이라는 것이 군주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안 하냐 이게 선거냐 이게 사기지 이게 어떻게 선거냐고 이게 투표냐 이게 투표냐고 이게 사기꾼인들의 한 짓이지 오늘 정괴제님이 참 핵심을 지적을 하셨네요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 정확합니다 세상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간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군주론의 마키아벨리가 사람 좋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냥 사람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경기도의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조작해 가지고 광역시의회 의원들의 모든 선거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가 바른미래당 후보를 조작을 했는데 구리시에서는 14%를 조작을 해 가지고 8개 투표소에서 8개 투표소를 다 조작을 해서 투표결과를 만들었는데 그럼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그럼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궁금해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구리시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의 소위 경기도의회 의원들 광역시의원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기 때문에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한 번 그럼 진짜 비슷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비슷한지가 2018년 지방선거 경기대의회 광역시의원선거 이천시에도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분을 아마 뽑는 모양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는 모두 동수가 14개입니다 14개고 그리고 동에 포함되어 있는 투표소수가 58개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성률은 민주당 대 자유한국당의 58대 0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 곳도 단 한 곳의 투표소에서도 사전투표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8개 투표소에서 압승했습니다 이런 것은 확률적으로 58개의 여러분들 동전을 함께 던졌을 때 똑같은 여러분 안면이 58개 나올 확률입니다 2분의 1에 58승 2분의 1을 58개 곱한 겁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천 제1선거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2018년 경기도의회 광역시의원을 뽑는 이천시 제2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여러분 결과입니다 좌우가 제칭입니다 크기가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8.6% 첫 번째 동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8.9% 두 번째 동의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10.4% 플러스 자유한국당 후보는 마이너스 10.4%입니다 세 번째 동의에서 플러스 여러분들 8.3%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사전투표가 8.3% 높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는 마이너스 8.3%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8.3% 적다는 양입니다 양쪽 수치가 똑같습니다 좌우대칭입니다 한쪽은 모두가 플러스입니다 한쪽은 모두가 마이너스입니다 수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표노차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조작을 한 겁니다 뭘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은 겁니다 이게 경기도 이천시 제2선거구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습니까 제1선거구입니다 더 아름답죠 첫 번째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7.7%가 큽니다 플러스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7.7%입니다 두 번째 동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0.9% 플러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0.9%입니다 결국은 뭘 했느냐 경기도의회 광역시의원 선거는 그 당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 다 뽑은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좌우대칭이 똑같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해 가지고 경기도 이천시에 여러분들 동수 58개선 모두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이게 1투표소 결과고 이게 여러분들 2투표소 결과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던진 표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천해서도 구리시와 마찬가지로 58대의 제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파주시 보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는 제1선거부터 제4선거까지 여러분들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4개가 여러분들 이번에도 박옥란 씨 말씀처럼 사전투표 동란한지 좀 봐야겠죠 정신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다 기반이 뭐죠 사전투표 조작을 하는 겁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투표소를 방문한 사전투표자 수의 총수의 14% 15% 이렇게 여러분들 20%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제 파주시 보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제1투표소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의회 광역시의원을 뽑는 파주시 제1선거구입니다 운정삼동 교화동 탄현면에서 한 명 경기도의회 의원을 뽑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승환 후보의 플러스 투지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밀당 후보가 빼앗긴 수치하고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이 똑같이 일치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더불어민주당은 다 플러스를 기록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제2관리사전투표소 이런 상황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두쪽 주제가 첫 번째 동해수도 7.8 마이너스 7.8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플러스 8.4 마이너스 8.4 플러스 7.5 마이너스 7.5 똑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4에서 8%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그렇게 크게 그리고 모든 민주당 후보는 다 플러스가 나오고 자유당 한국당 후보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치도 똑같지 않습니다 플러스 4에서 8 마이너스 4에서 8 프로그램을 돌려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주시 제3선거구 선거 결과입니다 한 군데 예외가 있네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플러스 4.6 마이너스 4.6 플러스 4.7 마이너스 4.7 플러스 7 마이너스 7 플러스 6.8 마이너스 6.8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정은희 님이 참 초등학생이 해도 저것보다 낫겠다 프로그램 했으니까 프로그램 했으니까 이렇게 규칙성이 딱 발견되는 겁니다 좌우대칭의 규칙성이 이런 도표를 보고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이 문제를 규명하고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은 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여러분들 파주시 제4선거구입니다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진 후보하고 자유한국당의 한길룡 후보 플러스 13.1 첫 번째 동의입니다 마이너스 13.1 플러스 24.2 마이너스 24.2 플러스 36.7 16.7 마이너스 16.7 플러스 6.4 마이너스 6.4 플러스 7.2 마이너스 7.2 어쩜 이렇게 플러스 10.6 마이너스 10.6 더불어민주당 이진 후보는 플러스 6에서 플러스 24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고 그 다음 자유한국당 후보는 당일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4로 적습니다 이런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조작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압승한 겁니다 경기도의회 광역시의원 파주시 제4선거구에서 이런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제3선거구에서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했기 때문에 다 규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파주시 제2 관내 사전투표 이렇게 당일투표니까 제2선거구에서 관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이런 조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파주시 제1선거구입니다 아마 파주시에만 경기도의회의원을 4분을 모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파주시에 동수가 17개고 투표교수가 135개인데 민주당의 사전투표 승률은 135대 제로입니다 이걸 보고 국민의힘은 항의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폐했고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 이렇게 홍준표 당대표가 이야기하고 미국을 떠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2018년 지방선거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여러분 이 같은 현상이 바로 경기도의회 선거 파주시 제2선거 선거구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기막힌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권력을 완벽하게 훔쳤고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마치고 이제 다 물러나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 겁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비원회하고 지역선간이고 전산서버는 주로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다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가지고 가장 큰 덕을 본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측인 거죠 그럼 누가 이 문제를 주도했는가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2018년 지방선거하고 2017년 여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은 제야 고수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병호TV와 거의 특종 보도를 한 겁니다 특종을 노려서 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다 침묵하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 안 되겠냐는 생각입니다 모든 선거를 문재인 정권화에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방법은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 조작 프로그램이 이제 초미의 관심은 이제 한 14일 정도 남진 남은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그 조작 프로그램을 과연 돌릴 것인가 안 돌릴 것인가 그게 관심사죠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는 그냥 맞추고 나서 그 다음날 그냥 통계 분석해보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이렇게 해서 경기도 의회를 다 장악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은 93.5%를 다 해먹었고 의회의원들은 95.07%를 다 해먹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기초단체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의 출생지를 한번 여러분들 공개할 수가 있으면 엄청나게 재미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완전히 그냥 거들낸 겁니다 서울의 96%를 먹었고 광역시의원은 92.73% 부산은 81.25% 광역시원은 87.23% 인천은 90% 광역의원은 91.8% 대전은 100% 95.4% 다 부정승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기초단체장은 93.55% 광역시의원은 95.07%입니다 하나를 더 보시기 바랍니다 군포시는 어떻게 해서 해먹었냐 이런 군포시도 생각보다 아주 크네요 제1선거구하고 제2선거구까지 4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군포시에는 동수가 12개고 투표소수가 68개입니다 여기서 또 어김없이 68대 제로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고 자유한국당은 단 한 것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 투표소 레벨마다 일정한 조작률 적용해가지고 모두 다 사전투표소를 수술을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기가 찹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군포시 제1 선거구입니다 똑같습니다 좌우대칭이 경기도의회 광역시의 광역의원을 뽑는 군포시 제1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윤경 후보하고 자유한국당의 박은수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의 첫 번째 동에서는 7.7% 플러스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7.7%입니다 두 번째 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5.4%로 당일투표보다 사전투표가 더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마이너스 5.4% 당일투표보다 사전투표가 5.4% 정도 적습니다 세 번째 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6% 많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자유한국당 후보의 득표율은 3.6%가 적습니다 마이너스 3.6% 조작을 했기 때문에 좌우대칭으로 똑같은 크기예요 이렇게 그리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조작절을 한 겁니다 경기군포시 제2관내 사전 제2선극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김옥자 후보가 출마를 했대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9%인데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거의 일치할 겁니다 일치하네요 이게 바른민주당이 마이너스 2.1 자유한국당이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바른민주당하고 여러분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3.9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야동에서 플러스 3.9인 거죠 그러니까 조작을 여러분들 민주당 측의 사전투표에서 밀어주는 그런 득표수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민주당 후보에서 빼앗는 득표수를 정확하게 일치시킨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세 명이 출마를 했을 때는 민주당 후보 아닌 자유한국당과 바른민주당 후보가 빼앗는 수치를 더해가지고 일치를 시킨 거죠 군포시 제3선거구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좌우대칭으로 제3선거구는 3개의 동이 있고 그 밑에 투표소가 10개 정도 이렇게 되겠죠 좌우대칭입니다 다 선거를 훔친 겁니다 플러스 8.8 마이너스 8.8 플러스 5.6 마이너스 5.6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은 수작업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조작률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에서 자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군포시 제4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4.5 자유한국당이 마이너스 4.5 플러스 6.3 마이너스 6.3 플러스 6.7 마이너스 6.7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제4선거구에 군포시에 그러니까 68개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훔쳤기 때문에 68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단 한 곳도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곳을 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단 한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뭐죠 군포시 파주시 뭐죠 뭐 기영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광역시의 애들을 다 해먹고 그 다음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느냐 특정 지역의 인물들을 다 대거 배치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로 2018년에 지방에서 거의 광역시를 다 석권한 겁니다 시장 군수는 다 93.55%를 민주당이 먹고 광역시의 경기도의회는 도의원이라고 하죠 95.07%를 먹은 겁니다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도에는 서울시에서는 대개 한 20%를 조작한 것 같고 부산시의회도 한 20% 전국을 이렇게 복잡하니까 대부분 20% 훔친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도 20%를 훔쳤고 광주시의회만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6%를 훔친 것으로 좀 적게 훔친 겁니다 아IESA